자,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우리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예배라는 단어 잘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뭐 찬양, 또 은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죠 세상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가 뭐냐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 은혜를 사모한다 여러분 교회 용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세상에서는 잘 들을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금철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경건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불신 친구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야, 너 교회 다니지? 교회에서는 경건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쓴다고 하는데 나에게 좀 알려줘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게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경건이 과연 뭘까요? 경건이 무엇일까?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우리는 경건하다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주로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은요 사람에 대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 경건하다 그 사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라고 구분지을까요? 우리말 사전을 보면 경건은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줘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경건은 바로 이거랍니다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 엄숙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은 공경하는 자세로 매사에 조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적 어느 누군가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저 사람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막 살아간다 저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간다 저 사람은 그냥 함부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인 거예요 그런 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라면 이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직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양육하고 내가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면 내가 여행을 가고 뭐든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주인이 바뀌게 돼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돈도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행도 가면 좋을까? 가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자녀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키우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키우는 것이 맞는지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누구로 바뀝니까? 나에게서 예수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하겠죠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해도 좋고 안내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인이 바뀌지 못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만으로 들어가 보면 야구부 기자는 이런 우리 예상을 깨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7절 상반제를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야구부 기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경건과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길래 야구부 기자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 과연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경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 스스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또 곱씹어보아도 이 경건과 정결하지 못한 또 경건과 더러움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건과 더러움 함께할 수 있습니까? 경건과 정결하지 못함 함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함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불성설과도 같죠 이체 맞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저와는 다 여러분들은 이런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왜 야구부 기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즉 말장난과 같은 어불성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 과연 무엇인지 또 왜 야구부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건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27절에서 야구부 기자가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야구부가 활동하던 당시의 교회에 이것을 마치 경건이냥 무심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구부 기자가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야구부 기자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자 실제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건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야구부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을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야구부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야구부 기자는 당대의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구부 기자가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에 따르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더러운 정결, 여러분 더러운 경건이 무엇이냐 정결하지 못한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속히 듣는 것이 아니라 속히 듣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듣는 거예요? 더디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그리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속히 들어야죠 그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신자라면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여러분 급하게 여러분 즉각 즉각 들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원칙이고 상식이고 즉각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러운 경건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경건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되 더디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속히 합니다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속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 입장만이 옳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역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9절을 바꿔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또 자기 주장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조건 성내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바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야구부 기자는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당대 초대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경건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진정한 참된 경건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할, 닮아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경건은 과연 뭘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매사에 조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결국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 아니야? 여러분 사람의 눈치는 안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경건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말을 투기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툭 내뱉혔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영광이 가려진 것 아닐까? 이런 겁이 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 행동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눈치 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경건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처럼 참된 경건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더러운 경건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대신에 자기 입장은 큰 소리를 내어 말하고 심지어 자신의 주장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성질을 부리는 더러운 경건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경건은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헛된 경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경건이다? 헛된 경건 이런 헛된 경건을 가진 자들은 21재를 보세요 21재를 보면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뭐가 여러분 더러운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바로 20절과 연결지어서 살펴봐야 돼 21절은 20절과 연결지어서 살펴보게 되면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는 일종의 비득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20절을 보면 성질을 부리는 것이 나오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근데 왜 성질을 부립니까? 왜 화를 냅니까? 바로 자기 입장이 관철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주장을 하는데 왜 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야? 왜 내 의견을 무시해?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런적 야구부 기자는 21절에서 이것이야말로 더러운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넘치는 악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넘친다, 악이 넘치는 것 이걸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넘치는 악은 이런 더러운 경건을 통해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넘치는 악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예 어떤 신자가 자기 입장을 내세우며 자기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막 화를 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여러분, 나를 무시해? 하면서 화를 냈어요 자기 어떤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 주장이 관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될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임 목사도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관철시켜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내 주장을 따라주지 않느냐 화를 냈다고 치자고요 그러자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건면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건면을 듣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데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화를 낸 사람이 이런 주변에 말리는 말에 더 흥분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서 오히려 이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화를 냈던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나중에 다 알게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 막 소문이 무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넘치는 악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헛된 경건을 가진 자들은 결국 신앙이 약한 주변 신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야구부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던 헛된 경건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권매를 합니다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야구부 기자는요 이런 헛된 경건, 즉 더러운 경건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 22절로 25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22절로 25절에서 보여줍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로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더러운 경건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전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자 즉 이들은 듣는 것과 달리 행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듣기는 참으로 많이 잘 들어요 듣는 데는 여러분 익숙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구부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제로 이들의 경우 듣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각종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빠삭하게 알고 들어요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서 움직여야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는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즉 행함없는 신앙이기에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뭐합니까? 여러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세요 듣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머리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들은 잘 모르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고 듣지 말라는 건 아니죠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은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행동 액티브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야구부 기자는 이제 더러운 경건을 가진 자들의 특징으로 오늘 보면 26절을 통해서 자 26절을 보세요 26절을 통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은 늘 말만 앞세우고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지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말만 앞세우죠 그래서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커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선 요란과 소란이 끊이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언제나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일어나요 더욱이 야구부 기자는 27절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헛된 경건을 가진 자들은 희생과 성김을 전혀 하지 않는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즉 고아와 과부처럼 교회의 약자여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을 그 환란 중에 돌보는 것이 당연한데 왜? 고아와 과부는 구양의 율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알면서도 안 도와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주님이 보실 때 교회 안에는 무늬만 경건한 자들 즉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 당시 존재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야구부 기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교회 속에서 야구부가 활동하던 당시 교회 안에 이런 헛된 경건한 자들이 많다 보니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자주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헛된 경건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지금 야구부 기자는 경고를 해주고 있죠 즉 이 사람들은 자기만을 내세우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말만 많이 하는 자들로서 어떤 희생과 섬김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죠 야구부 기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나름 경건한 척 했기에 이들의 경건은 헛 것이오 이들의 경건은 더러운 것이오 이들의 경건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경건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야구부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접목시켜야 합니다 즉 나는 과연 어떤 경건을 가진 자인가 한마디로 나는 정말로 경건한 자입니까? 그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헛된 경건을 가진 자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경건인데 이 헛된 경건은 결과적으로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품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경건, 정결하지 못한 경건, 더러운 경건은 거품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품 경제다 거품 경제다 여러분 거품이 어떻습니까? 막 여러분 거품이 있다가 싹 여러분 그냥 거품이 꺼져버리면요 남아있는 건 아무도 없는 거죠 거품은 여러분들 환상과도 같아요 신기루와도 같아요 뭐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보임이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 그게 바로 거품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거품과 같이 내용은 하나도 없이 결과적으로 무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즘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이런 신자들이 점점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지만 전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만 앞세우며 남의 이야기만 하고 심지어 시간과 물질로 어떤 희생과 성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며 즉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경건하지 뭐 나는 괜찮은 신자야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이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 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놀 모델이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확 내려갔잖아요 옥회자인 저도 내려가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다 신앙의 수준이 내려갔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이런 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듯 보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참된 경건을 이루어 봅시다 참된 경건을 이루어 봅시다 즉 나부터 진정한 경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어 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한 것 같이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는데요 뭘 결단하고 다짐하느냐 우선 스스로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구절에서 보여지듯이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은 곧 자기 굴복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이 나의 혀를 제갈 물린다고 칩시다 어떤 누군가가 내 혀를 제갈 물린다고 한다 이건 여러분 폭력이죠 이건 여러분들 폭력이고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스스로 자기 혀에 제갈 물려야 된다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굴복시키자는 것이죠 야구부 기자는 참된 경건을 하기 원하는 신자라면 스스로 자신의 혀에 제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진짜 경건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음으로 스스로 말은 줄이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말은 줄이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말로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야구부 기자는 말이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만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삶을 그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에 이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경건에 이르려면 말은 줄입시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자 고아와 과부가 환란에 처했을 때 약자인 그들을 친히 돌봐야 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즉 말로만 도와야 한다 그들 도와야 돼 도와야 돼 하지 말고요 친히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물질로 돕고 또 시간을 내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그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한 자가 되려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말로만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스스로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가 보라는 거예요 아 난 세속적인 삶을 살면 안 돼 세속은 거리가 멀어 아 세속은 싫어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빗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매일 거울 앞에서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울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행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말로만 나는 세속적인 삶 싫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실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건 행동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굴복하고 말보다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경건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야구부 기자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로 어느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말을 할 때 보통의 경우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가고 매일 큐티 생활도 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 자선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라고 여기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했죠 새벽 기도에 잘 나오고 이런 금철에 잘 나오고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생활하고 리딩 지저스에 여러분 참여를 하고 우리가 술도 마시지 않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야 그 사람은 경건한 자야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에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경건하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경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줄 때만이 진짜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생각되어져도 그게 여러분 경건한 자일 수도 있지만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판단 기준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 말 없이 솔선수본하고 헌신할 때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짜 경건한 자임을 우리 주님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이제부터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한번 보여줍시다 특별히 금철에 나오신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보자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 저를 포함하여 변화되면요 진짜 경건한 자가 되면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진짜 경건한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중물이 되자는 거예요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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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는 나는 내 신앙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믿음을 말 대신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이 이 결단과 다짐이 금년 한 해 이어지도록 금년 한 해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진짜 경건한 자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진짜 경건한 자야 내 마음이 합당한 자야 내가 인정했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움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야구보 기자를 통해서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며 말만 하지 말고 네가 그 말씀 아는 대로 행동해 실천에 옮겨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나오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가 지금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야 그게 경건이야 경건한 척 하지 말고 경건의 문의만 갖지 말고 교회만 다닌다고 경건한 게 아니야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경건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봤자 말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 헛된 경건이야 더러운 경건이야 정결하지 못한 경건이야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너는 경건한 자다라고 인정해줄 때 진짜 경건이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제부터 금년 한 해 말은 줄이시고 저부터도 말은 줄이시고 솔선수범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내가 뭐가 필요할지 내가 필요한 곳이 무엇인지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헌신하는 섬기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게 진정한 참된 경건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이 경건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인정을 맞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짐해 봅시다